예, 어서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아, 기사님. 한강공원으로 부탁드립니다. 에휴, 말도 좋고. 한강에서 피크닉이라도 하시라고 봐. 뭐 일단 친구들이랑 한강공원에서 돗자리 펴고 술 마시기로 했다고 생각할 때문에 흥민이, 정환이 형, 병지 형도 나온다는데요. 추석이랑 한 10명은 모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에? 아, 추석이라도 그렇지 방역수칙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기사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추석에 뭘 할지 잘 모르겠어서. 추석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 제가 하나 아는데? 어째, 자, 추천 한번 해드릴까? 어, 아, 여기는 우리 집인데. 에잉, 놀러간다는 놈들이 왜 다시 들어온 게야? 아, 그 집에 노트북이 있으시죠? 잠깐 쓸 수 있을까요? 노트북은 있는데 누구시더라? 아, 지나가는 택시기사인데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아버님도 일로 따라오세요. 아이고, 노트북이 최신형이시네. 가만 보자. 포털 사이트에서 집콕 문화생활 추석 특별전을 검색하시면 어, 여, 여, 여깄네. 여기, 여기. 집콕 문화생활 추석 특별전 누리집. 집콕 문화생활 추석 특별전 누리집에 접속하면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건 기증품전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학회사 해설과 함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 나빌레라와 한바탕 마당 놀이 같은 공연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니. 아버지, 뭐 일단 우리 애들도 좋아하는 어린이 콘텐츠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전통 민속 콘텐츠도 다양해서 연휴가 모자랄 지경이라고 생각할 때문에. 그런데 이거 보려면 돈 내고 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102개의 콘텐츠가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전부 무료라니까? 이야, 아주 좋네요. 집콕 문화생활 추석 특별전. 그렇구만. 집콕 문화생활 추석 특별전.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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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특식의사 아저씨는 왜 자기 집에 안 가고요? Strand. 기사님께서는 어디다친 놈의 담당이 있는 nella적인 관계 via 창구 видно 무엇인다 Dennard. 네가 저희는 어디다 그니까 그에서ainen 인사 thanked met 거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 가운데 같은 비교.. 그 날의 문화생활가istors Heil podrí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